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거죠. 사이즈 체크 CAD를 이용해서 간단한 원을 그려보죠. 재단 오케이 본딩 붙여보죠 마킹 끝 오케이 샤프닝 재단 타이머를 준비해보죠. 분량 체크 이상없죠. 컵라면의 핵심은 조리시간 그래서 타이머 기능을 추가해보죠. 액정은 필요없고 계속 분해해보죠. 배터리 위치 표시 본딩 보드를 고정시켜줄게요. 고정해주고 버튼도 붙여보죠. 이제 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두께 확인 사이즈 체크 샤프닝 샤프닝 재단 정교해야되요. 이렇게 되겠죠. 본딩 부분 표시 붙여보죠. 붙여보죠. 스프리 해야됩니다. 저희는 스프리 뱃 스프리 스프리 오늘 가죽 역시 프랑스코트 스킨 음 맞아요 신라면과 잘 어울리죠 재단 정교해야 돼요 끝 이제 버튼을 만들어보죠 음 버튼은 두 개면 충분합니다 엣지코트 열 마감하고 장식선 버튼 끝 초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타이머를 세팅할 수 있는 비상용 구멍입니다 온딩 부분 표시 3분 온딩 버튼 위치 체크 붙여보죠 이렇게 리셋해도 다시 세팅할 수 있죠 오케이 이제 컵라면을 고정하는 부분입니다 재단 재단 센터 체크 표시 표시 오케이 샤프닝 PR 다시 본딩 붙여보죠 장식선 엣지코트 엣지코트 이제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오케이 오케이 다음 장식선 음 완벽하죠 이제 사이드부분 샤프닝 PR 오케이 다시 본딩 바깥부분 오케이 PR 엣지코트 붙여줄게요 음 뚜껑이 있기 때문에 테두리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합니다 PR 장식선 본딩 바닥부분 마지막 공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커버입니다 입니다 러시아 에너 Bloody 뚜껑부분을 만들어보죠 재단 마킹 보호 오케이 이제 바느질 세상에 단 하나뿐인 타이머 기능이 있는 신라면 전용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다시 바느질 왕성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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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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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으으으으으...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